안녕하세요 정보처리 실기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응용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파트의 예상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11번째 파트 내용은 여러분 실기 공부하시면서 어려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필기시험과 동일한 시험 범위이죠. 난이도 높지 않습니다. NCS 3레벨이어서 여러분이 교재 문제 살피실 때도 지금 예상문제 문제의 문항수 많지는 않았는데 쉽게 점검하셨을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의 출제 경향 정도만 이야기 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험 20문제죠 실기가 20문제 중에서 해당 파트는 몇 문제? 4문제에서 5문제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문제에 5점이니까 몇 점에서 20점에서 60점 맞으면 합격하는데 25점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해서 개정된 첫해 20점 출제되다가 그 다음해부터 25점으로 문항수가 좀 늘은 부분이 있어요. 자 시험 문제에 우리 뭐예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필다평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필다평인데 11파트는 대부분 단답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나열형이나 수식을 적는 문제도 있긴 한데 대부분 약수력 문제가 출제가 잘 되지 않고 있다. 난이도 평이하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챕터가 3개죠 시험 문제 영역도 3영역으로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기초 SQL 제외한 데이터베이스 론적인 얘기와 네트워크 부분의 기초 활용하기 부분 다 기초인 거 보시면 알겠지만 난이도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의 100점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운영체제는 출제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보통 한 문제 출제돼요. 자 이 부분은 시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 득점하시는 게 주요한 문제만 출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으세요. 20점 담아주면 좋은데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운영체제 문제 틀릴 확률이 좀 있습니다. 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자 DB는 우리 필기에서도 3과목 공부 열심히 하셨죠? 고득점 받으셨고 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용어 문제, 데이터베이스 시작에서부터 정규한 용어 문제까지의 부분 관련해서는 평균 두 문제 나온다. 한 문제 나올 때도 있는데 평균 두 문제 나온다 해서 이 부분은 틀리면 좀 억울하니까 데이터베이스 용어 어렵지 않으니까 점검 꼭 하고 가시고요. 네트워크 부분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옵니다.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 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문제 출제돼요? 라고 했을 땐 IP 버전 6 문제와 각종 라우팅 프로토콜 정도가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출제비중이 좀 높아진다 라고 했을 땐 운영체제 문제에 우리가 학습했던 부분에 개선 문제나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는 꾸준히 출제가 될 곳이 있을 것 같고요. 네트워크 쪽은 반복되는 문제 정도, 뭐 OSI 7 레이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뭐 이런 기본, 명확하게 군련되어 있는 거에 핵심 용어 정도만 출제가 앞으로도 될 겁니다. 자 운영체제 문제 보시면 뭐 질문 나오지 않을 정도로 복잡하지 않고 문항수 어렵지 않죠. 자 운영체제 그래도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하고 답 확인 한번 정도 해볼게요. 자 제가 이론을 설명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시험장에서 답안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이야기를 꾸준히 해드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11 파트는 주요 모듈이라고 해서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운영체제 시험 2020년 첫 회 어떻게 출제됐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정말 어렵지 않겠구나라고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HRN 우선순위 공식 자 이번에 출제되니까 앞으로 출제 뭐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 난이도다라는 거예요. 첫 회에 이게 나와서 공식을 쓰라고 나와서 시험이 어렵겠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산 문제 출제 안 됐어요. 우리 필기에서는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게 느끼진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자 2회와 관련해서는 뭐가 출제됐냐 안드로이드가 답이에요. 우리 기사 시험 맞습니다. 한글로 적어도 되고 영어로 적어도 되고 운영체제의 종류 나왔는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쵸 안드로이드. 자 그럼 3회 출제 안 됐어요. 운영체제와 관련해서. 자 원래 1년에 3번 보는데 코로나 때문에 4회가 치러졌습니다. 자 그럼 그래도 중요한 건 출제됐어요. 이때 프로세스 스케줄링 관련해서 HR이 출제가 됐으면 이 부분에선 프로세스의 주상태. 세 가지. 첫 번째는 준비. 두 번째는 실행되기. 부분 점수 있었고요. 준비 실행되기. 뭐 영어로 적으셔도 당연히 맞으셨을 것 같고. 어렵진 않죠. 뭐 2021년 첫 회까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어 그러면 이때 뭐 출제됐을까요. 라고 하면 IPC. 프로세스 간 통신해서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IPC 적는 문제. 틀렸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죠. 그죠. 자 프로세스 공부하면서 본문에 언급됐던 내용이긴 하지만. 저게 출제의 비중에 있어서는 굳이 출제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너무 여러분이 미련 버리. 시험장에서 모르는 문제가 출제됐어도 미련 버리시고 기본에 충실해서만 여러분 준비하고 가시면 되시는 겁니다. 하다 문제같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는 용어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윈도우즈 PC용 우롱체제이니까 관심있는 분들은 알아요. 자 용어를 쓰세요 라는 단답형 문제에 영어 쓰세요 한글 쓰세요 나와있지 않으면 대부분 저는 한글 적으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답은 윈도우즈에서 자체적으로 드라이브 암호화하는 기술 윈도우 10 버전부터 지원된다. 대부분 USB 메모리나 외장 하드에 암호화할 수 있게 된 이 상황. 무엇이냐 암호화 기술 정도로는 AES 128비트 암호화 방법 사용한다 이긴 한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거에요. 용어 비트로커 여기다 적으면 맞아도 채점 안해요. 암란의 비트로커 글씨 너무 예쁘게 적지 않으셔도 되구요. 검은 펜으로 적고 어 저는 영어 아는데요 라고 해서 적고 싶으시겠지만 영어 적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왜냐 라고 했을 때 한글 용어 외래어 표기한 한글 용어와 영문을 적었을 때는 앞쪽만 채점하고 뒤쪽은 채점하지 않아요. 적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이 스펠링 틀릴 경우가 있으기 때문에 스펠링이 틀리면 앞에 비트로커라고 적었어도 0점이에요. 그래서 적지 마세요. 비트로커 비트라커 다 답입니다. 우리 국어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용어 외래어일 경우에는 한글로 적으시면 모두 답입니다. 알고 계세요. 영어적을 한 얘기 없으면 굳이 스펠링 틀리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으시고 해당 문제는 비트로커 깊이 있게 학습하고 가셔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비트로커의 장점 단점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본문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새로운 용어가 나왔을 때 학습 방법이기도 합니다. HR인고 관련해서는 이미 기출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네요. 비선점 알고리즘. 계산 문제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출제되려면 좀 더 있어야 되고 개정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멀었습니다. 프로세스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선점과 비선점 타임 슬라이스 쓰느냐 안 쓰느냐로 구별을 되어 있다. 모두 골라 쓰세요. 이게 골라 쓰세요 유형의 필답형 문제입니다. 일부만 적으시면 부분 점수 나가고요. 가지수가 부족하면 그 중에 틀린 답 있으면 다 0점 나갑니다. 맞는 것만 쓰시는 거고 자 RR 보이시고 SRT 나와있고 MFQ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안 되고요. 답란에 자 RR SRT 명확하게 적습니다. 소문자 적으셔도 되기는 하는데 가능한 답안에 보기 항에 용어 그대로 이기하십시오. 대문자면 대문자 소문자면 소문자 적으시고 RR이 라운드 로빈이라고 라운드 로빈이라고 적으시면 채점 0점 나가는 거 알고 계세요. 보기 그대로 용어 적는다 라고 답안자 극성하는 방법 연습 꼭 하세요. 어려운 문제로 연습하지 마시고 이렇게 쉬운 문제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윗문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필답형 문제 중에서 순서대로 쓰시오 유형의 문제 출제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보기에 있는 내용 모두 나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부분 점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 시험지의 답안 란에 이렇게 화살표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 위에 실수했다 그러면 하단에 여러분이 화살표까지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메모리의 종류 자 메모리 계층도 먼저 떠올리실 것 같고 접근 속도가 고속인 부분에서 자 저속인 부분 나열하세요. 자 나열된 거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게 빠른 거 가장 꼭대기 뭐예요? 레지스터 자 레지스터도 뭐예요? 영어로 적지 말고 한글로 적었으면 한글로 적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캐시라고 적지 말고 다 용어 적습니다. 메모리 그렇죠? 네 그리고 주격장치 메인메모리 라고 적으시면 안 된다는 뜻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잔소리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처음이시니까 시험 보시는 거 그리고 웬만하면 실수 때문에 점수 못 맞는 건 속상하니까 주의하십시오. 자 가상 메모리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정말 출제 안 되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 용어를 쓰세요인데 빈칸이 이렇게 많은 경우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 문제를 두고 뭐예요? 부분 점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한 문제는 5점입니다. 난이도 조절되지 않고 지금 20문제 출제된 상황에서는 5점 3년 5점으로 유지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한 문제 5점인 상황에 자 몇 개 다섯 개나 있을 경우는 좀 흔치 않는데 다섯 개 나오면 한 문제 1점입니다. 부분 점수 있다. 자 해당 부분은 그냥 용어로 여러분 알고는 계셔야 할 운영체제 부분이고 본문에 뭐 큰 기술적인 용어에 대해서 설명된 바는 없습니다. 자 과거에 기출된 바가 있기도 한데요. 그래도 최신 운영체제와 관련된 기술이다라고 봤을 때 컴퓨터에서 컴퓨터 자원들을 추상화하는 의미하는 용어이다. 여러분 이 용어가 비슷한 용어가 떠오르실 때는 자 본문의 마무리 의미하는 용어 자체다라고 명확하게 기술이다라고 해서 아 이게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가상화 또는 뭐 과정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검은 펜으로 적으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화면에 여러분 좀 보시라고 파란색 쓰는 건데 시험장은 시험 위원 그러니까 진행하시는 감독위원들이 실제적으로 검은 펜만 됩니다 라고 강조드려요. 자 물리적인 자원을 하나로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의 물리적인 리소스를 여러 개로 보이게 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뭐 관련된 기술을 가상화 실제와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가상화이고요. 자 이번은 그런데 이 가상화 된 컴퓨터 시스템 자원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 즉시 처리 제공하는 기술이다라고 하면 아 어떤 기술 클라우드 컴퓨터는 처리한다 라는 거고요. ing 붙여서 컴퓨팅 기술이다라는 거죠. 자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해당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종류 세 가지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해서 서비스인데 뭐예요? 라고 해서 IaaS 나올 거고 PaaS 그리고 SaaS 시험 문제가 굳이 순서를 여러분 학습한 거에서 섞어서 본문을 출제는 하지는 않아요. 우리 정보처리 기사 시험의 경우에는 자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IaaS일 경우에는 I 하면 다른 유형의 기반이 되는 기술에서 I 다른 서비스 접근과 관련돼서 기반이 되고 PaaS는 뭐예요? 아 개발할 수 있는 환경 플랫폼에서 PaaS이고 주문형 소프트웨어라고 하니까 S-A-A-E-S 당연히 플레임으로 모든 스펠링 다 적으셔도 되는데 약어 적으시는 게 명확하게 용어로 관례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약어 적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단답형 문제 출제되니까 쉬워도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정리하시고 유닉스 시스템에서 명령어 해석기 이거 우리 필기에서 너무 쉽게 출제됐는데 쉘이네 영어로 쉘 적으셔도 돼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유닉스 문제네요. 파일 시스템 중요하자. 유닉스의 파일 시스템에 아이노드와 관련된 정보 아이노드에는 어떤 정보 있냐 파일의 링크수, 파일이 만들어진 시간, 파일의 크기 파일의 생성시간인데 이렇게 정확하게 적혀있으면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대로 적으셔야 돼요. 보기일 때는 파일이 최초가 아니죠. 최종으로 고쳐진 시간 해서 세 가지 적습니다. 파일의 링크수 시험장 가시면 시험시간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꼼꼼히 차분히 실수하지 마십시오. 생성시간이 아니고 만들어진 시간 여러분이 손으로 적는 연습하시고 가시라는 거 자체가 여러분이 키보드가 더 익숙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기 도구로 적는 거 자체가 어색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몇 문제 없었죠? 이런 식의 필답형 유형 문제가 있다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기초기술 활용하기와 관련된 챕터의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 가셨으니까 용어 명확하게 암기 정도만 하시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난이도 높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래도 문제 풀기 전에 DB와 관련해서 2020년 시험 4번 봤는데 어떤 문제 출제됐는지 확인 정도는 한번 해볼까요? 이 문제 정도씩 평균 출제가 되는데 첫 시험에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문제라고 했을 때에는 트랜잭션 문제 한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트랜잭션 필기에서 매번 한 문제씩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죠. ACID 이거 다 적는 것도 아니에요. 원자성 독립성 이라고 용어 적는 문제 그쵸? 표의 빈칸 문제 출제됐었어요. 여러분 기초 문제 꼭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건 참고 아 해당 부분의 난이도가 이 정도이구나 참고 자 2번과 관련해서는 난이도가 조금 있었어요. 롤백 자 그럼 롤백이라는 명령문이 있는데 제가 이걸 SQL 쪽에 분석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 문제가 약수령으로 출제가 됐어요. 한 문장으로 롤백 명령이 무엇인지 쓰세요. SQL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자 에서 약수령 문제 출제가 됐던 이력이 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회차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키마 이제 두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스키마도 마찬가지로 약수령으로 출제됐고요. 자 이렇게 나누기 기호 관계대수 기호정료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두 문제씩 출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자 4회차 코로나 때문에 있었다 그랬죠. 자 어렵지 않아요. 삽입 이상 삭제 이상 이상 세 가지 갱신 이상 여러분 아시는 용어죠. 그쵸? 이렇게 세 개 적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갱신 즉시 갱신 어려운 것 같죠. 자 2회에 필기에서 나온 게 그 다음 실기에서 나온 거였기 때문에 시험 보시는 분들이 어렵게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럼 2021년도에 두 문제 출제됐는데 이거 과거 기출됐었던 디그리와 카디널리티에서 디그리 그리고 카디널리티 숫자 적는 문제 출제됐어요. 그리고 한 문제 더 출제됐는데 데이터 모델의 3요소 세 개도 아니에요. 그 중에 연상과 구조 적는 문제 해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해서 네 평균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단답형 용어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표로 좀 가능한은 많이 보자고요. 그래서 자 데이터의 중복성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사용자의 정보를 정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호 관련된 데이터의 통합된 집합이다. 아 중복 최소화하고 그쵸? 관련돼서 공용 데이터라고도 하고 통합 데이터라고 하고 저장 운영 데이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데이터베이스 DB 또는 영어로 데이터베이스 좋습니다. 라고 해서 따라 쓰게 한 번 정도 하시고 약수량 나왔을 때는 이 중에 하나만 적으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되어서 어디와 어디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 사이 중재자로서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키워드는 이거네요. 관리, 매니지먼트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 사이의 인터페이스 역할한다. 라고 해서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땐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죠. 장점, 단점 나와 있고요. 자 3번 가도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의이다. 설계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체, 속성, 관계, 구조와 데이터 값들의 제약 조건에 관한 정의를 총칭한다. 잡스키마 영어로 적으셔도 돼요. 쉴마 또는 스키마 좋아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기출이죠. 그것도 약수령이죠. 해서 약수령 위에도 좋고요. 아래도 좋고 이렇게 한 문장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구조와 제약 조건에 관한 총칭을 스키마라고 한다. 라고 해서 이 표에 나와 있는 항목 중에 키워드 있고 한 문장으로 적으시면 약수령 5점 후하게 줍니다. 어렵지 않아요. 논수령 아니에요.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4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표현하려는 것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이나 정보 단위 같은 현실 세계의 대상치이다. 말이 좀 어렵기는 하네요. 자 유형도 있고 무형도 있다. 자 서로 연관된 몇 개의 속성으로 구성된다. 자 힌트 속성들의 모임이다. 그럼 뭐래요? 아 개체 저 엔티티 자 둘 다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그래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엔티티라고 적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영어 적으실 때는 소문자로 적으셔도 되고 대문자로 적으셔도 됩니다. 개체입니다. 기억 객체 아니에요. 자 힌트는 첫 번째로 정의를 알고 계신 분도 있고요. 자 두 번째를 통해서 속성들로 구성된다. 속성들을 모아놨다 해서 개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수도 있죠. 자 더불어 학습 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표현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정의 추가하셔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 자료가 그렇구나. 데이터 근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가공했대요. 프로세스 해서 나온 유용한 가치를 가지도록 한 것. 그거 무엇입니까? 정보 인포메이션 맞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위한 역할을 한다. 정보 인포메이션 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용어인데요.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설명이 파일 시스템이 있었는데 파일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다. 자 문제점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땐 데이터 종속성 나쁜 거죠. 중복 성이 있다. 이걸 해결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면서 모든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이 공유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다. 자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 뭐죠?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중재자다. 사이에 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전반을 운영하고 관리 하면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 연결 하는 거.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파일 시스템 이후에 라는 단점 보완 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위에서 설명한 거죠. DBMS 자 이번에는 개체는 이렇대요. 유형, 무형이면서 성질, 분류, 식별, 수량, 상태, 특성들을 기술하는 세부 정보의 관리 요소이다. 그렇죠? 가장 작은 논리 단위이다. 라고 나와 있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자 2번만 개체를 식별할 수 없다. 개체를 구성하는 내용인데 개체는 식별 가능한데 뭐예요? 속성으로는 개체 식별이 안 된다. 속성 또는 애트리뷰트라고 한글로 적으셔도 되고 애트리뷰트 영어로 적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자 3번 볼게요. 자 3단계 눈에 먼저 들어오는데 사용자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데이터 초상화의 최상위 단계다 라는 거예요. 외부 자 키워드는 이거예요. 사용자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정보의 집합을 말하면서 3단계 데이터베이스 구조 중 스키마 중 3단계 스키마 중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각 개인의 관점에서 본 구조이다. 사용자 응용 프로그래머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쉽게 이용하도록 뷰 단계의 정의를 말하기도 한다. 말이 좀 어렵기는 하잖아요. 해서 자 뷰를 정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계로 전체 키워드고 한 논리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서브 스키마라고 한다. 라고 하면 가장 외부에 있는 외부 스키마 우리 필기에서도 주요 출제범위이기도 했죠. 실기에서 외부 내부 그리고 중간에 있는 개념 스키마까지 3단 스키마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볼게요. 자 4번 보시면 이렇게도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내부 스키마가 얘기가 나오네요.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하여 물리적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관리하는 자 이게 중요해요. 문제 읽으실 때 본문의 마지막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게 힌트예요. 언어이다. 그러면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언어 떠올리시죠. DBMS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언어 DDL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하는 언어 DDL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 정의어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변경 제거하며 크리에이트 얼터 드롭하며 보안 및 무결성 등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이다. 아 DDL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구나.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자원들을 기획 통제하는 뭐예요? 자 뒷부분 뭐라고 그랬죠?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 집단 이야기한다. 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DBMS이 표현도 하고 관리하는 목적 DBMS를 관리한대요. 그럼 누구예요? 최고 책임자 관리자라고 해서 최고 관리자 DB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DBA와 관련해서는 개정 전에도 꾸준히 출제가 되던 용어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용어 더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 ER모델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계는 즉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과정 중 구축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자 키워드 나왔네요. 개념적으로 표현하고 구축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결정하는 단계고 도구로는 ER모델을 사용하는 설계 단계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개념 설계 컨셉츄럴 디자인 설계 개념 설계에서 ER모델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논리적인 구도는 피터첸 피첸에 제안한 구성요소들을 사용하여 ER 다이어그램으로 ER 관계도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이럴 때 필기에서도 실제 꾸준히 되고 있었죠. 직사각형 사각형은 무엇을 의미해요? 개체 식별 대상이죠. 자 속통 ESTRIBUT는 식별 안 돼요. 자 그리고 마른모라고 나와 있죠. 자 관계 이고요. 선에서 연결시킨다 라고 해서 직사각형 타원 마른모 실선 점선이 아니고 그래서 개체 자 3번 볼게요. 데이터의 개체의 성질 분류 식별 수량 상태 등을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기출되는 세부정보의 관리요소로서 관계형 DB에서 사용되는 가장 작은 논리적인 단위이다. 자 그럼 이게 릴레이션 으로 같다 라고 했을 때는 논리적 설계로 같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컬러 으로 애티리뷰트라고 도구른다. 항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거 무슨 얘기하냐. 그러면 여기 속성이에요. 굳이 애티리뷰트 영어로 적으셔도 돼요. 그런데 동일화 하긴 한데 본문에 애티리뷰트 있기 때문에 속성이라고 한글로 적으셔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무결성 확보를 위해서 중복 최소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은 하고 프로그램 변수에 비유될 수 있어서 속성에도 자료형 자료유형이 있다. 이죠. 다음 문제 용어입니다. 식별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식별할 수 있는 속성 키를 먼저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더 자세히 봅니다. 각각의 튜포를 유일하게 식별 속성의 집합 집합 이다. 자 그러면 키 종류 중에 4번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유일성 이거 키워드 만족 각 식별을 하기 위해서 최소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최소성도 만족하는 키는 무엇입니까 뽀뽀키 자 최소성 만족 안하면 뭐해요 슈퍼키 해서 키 이름은 아직 초기에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충분히 난이도적으로 키를 묻는 문제 출제될 수도 있죠. 자 무결성 나와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결점이 없는 오류 없는 정확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무결성 자체가 약수령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이러한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한요건주 기본키는 기본키 나왔다. 아 무결성 제약조건 나왔다. 기본키 키워드죠. 이지 낫널 낫널 너리오습다 중복될 수 없다는 제약조건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기본키 개최무결성 제약조건 자 근데 주의해야 할 점 이거예요. 시험장에 가면 나는 첫 번째를 가지고 개최무결성 알아냈는데 실수하시면 안되기 때문에 시험지 질문을 꼼꼼히 봅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빈칸이 있고 제약조건은 이라고 나와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최무결성 제약조건이라고 쓴 사람은 0점이고요. 개최무결성 이라고만 적으셔야 됩니다. 이제 채점의 기준이에요.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기는 하지만 개최무결성 제약조건이라고 뭐 그렇죠? 실수를 하고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땐 0점 부분점사 없습니다. 라고 해서 개최무결성 까지만 적으시고 제약조건 있으면 0점으로 채점합니다. 용어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용어 용어 많은데 좀 빠르게 보고 반복되는 걸로 복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재에 다외독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이런 문항들 반복하면 꼭 굳이 다외독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관련해서 볼게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성하는 개체에 대한 설명과 개체 간의 관계 등을 약속한 기호로 표현하기 위한 기법이다. 피치앤박사에 의해서 제한됐다. 그러면 ERD 라고 적으셔도 되고 ER 모델 이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개정되기 전에도 출제된 바가 있어요. 한 번 정도. 우리 수준이 개정 전 문제 출제 그대로는 되진 않지만 수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개정 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거래 관계가 있는 거래 관계가 있는 고객과 개체 몇 개 해요? 두 개네. 고객과 계좌 개체가 있다. 다음 설명 어떤 관계인가? 대응수 나타나는 건데 한 명의 고객은 여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하나의 계좌는 한 명의 고객과 한 명의 고객과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면 1대 N 관계 얘기하는 거죠. 다행 1대 N 또는 1대 다 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논리적 설계 단계 나왔습니다. 개념적 설계 넘어갔고 논리적 설계 해서 가장 우리가 테이블 구조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관계 데이터 모델이죠. 자 해서 그러한 모델 중에 하나이다. 그럼 모델은 무엇인가 얘기예요. 표 구조로 이야기를 하고 가장 단순하다 해서 관계 데이터 모델 자 본문에 데이터 모델 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데이터 모델이라고 적으시면 좋겠고 관계형이라고 적어도 상관없어요. 영어로 relational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 한 행 그쵸? 을 구성하는 속성들의 집합으로 행을 의미를 하는 용어이다. 자 레코드 팔 시스템에서 의미하는 용어 정확하게 적어야죠. 영어로 적으셔도 되고 그냥 외로 영어적으로 치플이라고 적으셔도 좋습니다. 둘 다 적지는 마세요. 자 릴레이션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연산자를 이용하는 표현 방법이다. 아 릴레이션 간 연산 결과를 얻기 위해 절차적 표현하기 때문에 절차라고 이야기한다. 자 릴레이션 연산 두 가지로 구별하죠. 절차냐 비절차 그중에 절차이고 순수관계 연산 집합관계 연산 있는데 셀렉트 프로젝트 조인디비전 꼭 기호도 알고 가셔야 돼요. 소문자 셀렉트 프로젝트 조인디비전 자 뭐예요? 관계 대수 연산 관계 대수도 좋고요. 관계 대수 연산 이라 적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이번 용어는 데이터베이스 에서 정의된 애틀리뷰트들이 추워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 속성 값에 제약 조건 정의되어 있기도 하고요. 범위이다. 이게 키워드예요. 허용되는 범위. 데이터베이스 각각 데이터 속성 각각 데이터 유형 길이 데이터 허용 데이터 기본값 생성 규칙 길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특정 애틀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동일한 데이터 유형 의 모든 원자 값 들에 자 이게 키워드죠. 집합 설명 잘 읽어보면 그 많은 단어 공부하셨기 때문에 또 의외로 떠올리세요. 자 뭐예요? 아 도메인 영어로 적으셔도 도메인 관계형 데이터 모델 에서 테이블을 구성하는 속성의 수 개수 항목의 수 속성의 개수 하나일레이션 학번 이름 학과 성적 점의 속성이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오라고 하는 거 개수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했을 땐 디 글이 영어로 당연히 적으셔도 모델 카디널리티도 잊지 마시고 다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설거 과정 중 ER 모델을 이용해서 표현했던 내용을 관계형 모델 이라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럼 ER 모델 에서 ER 모델 에서 이니까 이거 설명이 말을 잘 읽으세요. ER 모델 에서 개최 에서 직사각형 속성 원 타원 관계 이렇게 우리가 도해로 표현을 했죠. 이걸 관계형 모델로 표현하면 어떻게 바뀌어요 라고 했을 때 릴레이션 반대로 이게 괄호일 수도 있어요. 대응 속성 릴레이션 에 속성 칼럼 하셔도 돼요. 그리고 관계는 뭐로 표현된다? 속성 중에 참조 상황 과 관련해서 웨레킹 에서 웨레킹 기본키 는 기본키 구요. 포링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약어는 FK 라고 보통 하는데 FK 보다는 포링키 라고 적으시는데 게 맞습니다. 자 릴레이션 에 각 튜프를 식별하기 위해서 선택된 속성 중복될 수 없다. 너려울 수 없다. 호보키 중에서 아 키 얘기 하는구나. 유일성 가 최소성 만족 하는데 그중에 한계 한계 선정된 것 뭐예요? 기본키 프라이머리 키 또는 주 키 라고 적으셔도 돼요. 다 죽지 마시고 프라이머리 키라고 적으시고 PK 라고만 적으시면 의미가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키 가 좋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저장되는 데이터 값들은 항상 일관성을 갖고 데이터의 유효성과 정확성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약조건을 두는 데이터베이스 특성을 의미를 한다. 5번 나와있고요. 5번 규정의 대상으로는 도메인 5번 키 5번 종속 관계 그리고 관계성 등등 등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부분 위에서 정의했을 때 제가 약수령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무결성 항상 일관되고 정확하다. 여러분이 키워드로 학습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교재가 시험 본문으로 반드시 표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념 이해를 잘 하고 가시는 게 중요 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모듈들도 마찬가지 이죠. 기호 나오네요. 관계대수 부분입니다. 관계대수 볼게요. 관계대수 관계대수 관련해서는 이미 디비전과 관련하여서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연상 기호 까지도 꼼꼼히 암기하시고요. 대수 식 정론 문제 곧 출제되는 것도 알고 가시고요. 관계대수 는 크게 릴레이션 연산으로 절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절차라고 하면 어떻게 하우와 왓 이에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대상 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도 연산에 표함되고 그중 릴레이션 조건에 맞는 조건이 있어요. 그거에 해당하는 걸 수평 부분 집합 이게 키워드죠. 자 해서 수평 이라고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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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듀플들을 조건에 맞는 것만 집합 으로 다시 묶었다. 연산기호 소문자 시그마 인 경우에 연산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셀 한글로 적을까요? 셀렉트 근데 영어로 적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죠? 셀렉트 연산 SQL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고 자 해서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셀렉트 하고 조건식 적고요. 소괄호로 릴레이션 이름 적습니다. 자 다음 관계대수 해서 조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뭐 고출자 되겠죠? 릴레이션에 대해 조건이 맞는 튜플들을 하나의 튜플로 결합하기 위한 연산을 조인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자 결합 작업이 있고요. 조인 종류는 기본적으로 동일 조인 자연 조인 그리고 2번으로 되어 있는 설명 조인이 있다. 동일은 가장 기본되는 조인이죠. 관계연산자 중 자 일치하는 조건 결합의 조건이 일치하는 속성값일 때 합한다. 자 그중에 중복된 속성을 제거해서 내추럴 조인 하고요. 조인 조건에 관련 없는 것도 널값으로 포함시킨다. 조인을 참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보고 싶다. 라고 해서 자 외부 조인 자 외부 조인 설명입니다. 아우터 조인 이라고 적으셔도 맞아요. 자 그럼 다음 릴레이션이 가지는 특징 대표적으로 튜플 모두 상의하다. 튜플의 유일성 속성 무순서성 입니다. 당연히 투플도 무순서성 인 것도 알고 계세요. 지금 세가지만 나열됐고 빈칸 나와 있는데 자 릴레이션 속성은 무엇으로 구성돼? 원자값 쪼개지지 않는 값 고유한 값 입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릴레이션 독립적으로 고립되는 경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라고 하기 때문에 참조를 통해서 관계 형성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 뭐가 필요하다? 기본키와 같아야 하고 널값이 없었다. 참조릴레이션의 기본키 값 또는 널값을 도메인으로 갖는 키 뭐예요? 웨래키 자 웨래키는 상단에서 설명한 거와는 좀 다르지만 웨래키의 조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키는 웨래키인데 이 상황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결성 제약 조건 상황입니다. 라고 했을 때 무결성 중요하다. 모든 테이블의 튜플들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오류가 없도록 개체 무결성 주의하고요. 중요하고요. 테이블 자 칸 하나의 테이블이 아니고 여러 테이블이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참조할 때 오류 없도록 하는 자 개체 무결성과 뭐예요? 참조 무결성 저희 시험이 무슨 특정 교재의 본문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출제된 시험들을 잘 보시고 자 우리 필터평의 빈칸 문제는 문맥이 자연스러운 걸 찾아내시면 오히려 저의 힌트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읽어보시고 자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아 이상현상으로 넘어왔죠. 릴레이션이 종복이나 종속으로 인해 릴레이션 조작할 때 키워드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점 문제점 자체를 뭐라고 해요? 이상 이상 아노말리 라고 적으셔도 이상 이라고 합니다. 이상현상도 좋아요. 자 그럼 이러한 이상현상과 관련해서 이제 그 다음 문제 자 2번은 두 릴레이션이 한 릴레이션을 값이 다른 릴레이션을 결정하는 경우 종속 이라고 합니다. 릴레이션 간 속성을 봤을 때 두 릴레이션에 A B 속성이 있습니다. 칼럼 자 그중에 A의 릴레이션 값을 알면 B의 릴레이션 값을 알 수 있을 때 B는 A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속도 좋고요. 함수 종속이라고 해도 문제 없습니다. 자 A B 이렇게 표현하고 시험 문제는 기출이 여러 번 개정전에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식 자체를 화살표로 적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럴 때 A를 뭐라고요? 결정자 답 자체가 결정자였던 경우도 있어요. B 종속자 이런 상황 자체는 함수 종속 자 다음이 설명한 건 무엇인가 하단에 보면 A 속성이 B를 B가 C를 그러므로 A가 C를 이런 상황을 그렇죠? 이런 경우를 어떤 함수 종속이라고 하는가 라고 해서 함수 종속인데 2행 함수 종속 또는 2행 적자 붙여도 됩니다. 이런 종속 상황으로 이상현상이 발생해요. 자 그러면 논리적 설계 단계소 1 이상과 함수 종속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해결 해결 자 분해해야죠. 그렇죠? 큰 릴레이션을 작은 릴레이션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끼리 종속 관계 해치지 않으면서 단계적으로 분해한다. 자 과정 이라고 나와있죠. 그럼 뭐라고 적어야 돼요? 정 교 형이 아니고 과정이니까 화 용어 정확하게 하세요. 정규형이라 그러면 0점이에요. 노멀라이제이션 이라고 적으셔도 좋고 자 약수령을 대비하시고 응용문제 수준 높이까지 나왔던 뷰 입니다. 5번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하는 하나 이상의 물리적 기본 테이블로 부터 유도된 자 키워드 가장 테이블 한글 좋고 영어 좋고 뷰라고 적어주시면 좋아요. 자 영어 적을 때 소문자 대문자 상관없습니다. 자 뷰도 테이블이기 때문에 생성할 때 크리에이트 삭제할 때 드랍뷰 합니다. 논리적인 테이블이고요. 인덱스 부여할 수 없다 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러면 정규화에 대해서 우리 위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 과정 무엇이라고 하는가 설명 한번 볼게요. 하나의 릴레이션이 이상과 종속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규화정을 통해 여러 릴레이션으로 키워드 분해 함으로써 문제 해결합니다. 정규화 과정 중 자 그럼 어떤 과정이냐 1 2 3NF BNF BCNF 4NF 5NF 있는데 모든 도메인이 더 이상 분해되지 않아요. 원자값이에요. 구성되도록 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제일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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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자 빼도 돼요. 제자 빼도 돼요. 제자는 빼셔도 돼요. 이게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과정이니까 그런데 1NF라고 적어도 채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아주 정확하게 저희 교재에서는 제일정규화 와 정규형을 구별을 했는데 자 우리 채점하는 상황에서 약으로 적었을 때 1NF라 적어도 득점으로 인정한다 인 상황이에요. 자 이상 아노말리 정의되어 있죠. 데이터 종속과 중복으로 인한 문제점 자 그럼 이상의 종류 입력하는 속성 반드시 입력해야 입력이 가능한 경우나 입력하는 과정에 원치 않는 자료가 함께 입력된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점이다. 자 키워드 뭐예요? 입력 시에 문제가 있구나 상황적으로 그럼 뭐예요? 삽입 이상 우리 시험에 이미 삽입 이상 갱신 이상 삭제 이상이 출제가 됐습니다. 용어적으로 자 그래서 그 수준 정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함수종속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릴레이션의 기본키가 아닌 다른 속성이 종속되거나 기본키가 자 이거예요. 두 개 이상이 자 키워드 합성키 자 구성기 이 중 일부의 속성이 종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자 3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NF 자 그럼 지금 뭐예요? 1ENF 상황의 문제점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해서 부분 함수종속 부분 함수종속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완전 함수 되었다. 완전 함수 종속 되었다. 해서 1ENF가 가질 수 있는 문제가 부분 함수 종속의 문제가 있다. 라고 이렇게 문장상의 빈칸이면 우리가 필기 때는 그냥 약으로 외웠는데 그쵸? 실기 때는 그래도 용어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뷰와 관련해서는 SQL 문제 쪽에서 이렇게 출제된 바가 있고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뭐예요? 에이즈 인데 이거 별칭 아닙니다. 여러분 뷰가 뭐예요? 가상 테이블 기존의 테이블이 있는데 그거로부터 유도됐어요. 논리적 독립성은 제공하고 보완적인 측면에서 향상된 기능 지원하고요.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생성 크리에이트 삭제 드랍합니다. 크리에이트 뷰 됐죠? 뷰 이름 문법이에요. 구문 자 셀렉트 프롬 웨얼 이게 뭐예요? 기본 테이블 또는 뷰 자 이 테이블로부터 또 다른 테이블 또 다른 가상 테이블 뷰가 만들어집니다. 해서 하단에 있는 기본 테이블로 붙어유도된 해서 에이즈 적습니다. 이 별칭의 셀렉트 문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꼭 알고 계세요. 자 다음은 용어입니다. 언제라도 그냥 답 자체가 시스템 카달로그 일 수 있는 거죠. 카탈로그 카달로그 하셔도 돼요. 영어로 적으셔도 돼요. 자 데이터 사전이라고는 적으면 안 돼요. 왜냐 본문에 있어서 자 시스템 자신이 필요하는 여러 개의 개체 관한 정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자체이다 해서 정보 자체와 정보의 관계를 저장한 것으로 데이터 사전 딕셔널 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니까 시스템 카달로그 이라는 거예요. 자 이미 이 부분은 기출이죠. 2020년 첫 시험에서 원자성 과 격리성 또는 독립성 적는 문제 A C 트랜잭션의 성격 ID 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조작하는 작업 단위를 이야기하고요. 여러 개의 연산이 하나의 논리적은 규모로 트랜스 액션 일관된 성격으로 수행되어야 되는 작업 단위를 트랜잭션 트랜잭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해서 1번 답은 트랜잭션은 이런 특징을 가진다 해서 트랜잭션 뭐 어이 하셔도 되고요. 외래요기 때문에 아이 하셔도 돼요. 영어로 하셔도 좋고 자 2번은 원자성이네요. 영어로 당연히 하셔도 되죠. 아톰 믹스티 적으셔도 돼요. 일괄적으로 수행되는 연산은 반드시 all or nothing 한 번 수행되거나 모두 수행되거나 아니면 수행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해서 연산 과정 오류 발생하면 모두 취소가 되는 거 원자성 유지하기 위함이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트랜잭션 2가 수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행해서 완료까지 별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실행에 마지막 명령 수행 마치고 저장하기 직전 상태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료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부분 완료 완료 직전이다. 해서 부분 완료 완료가 되지 않는 중간은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했을 땐 이전으로 복귀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롤백 명령 쓰는 거예요. 굳이 명령어로 완료됐다. 그러면 커밋 명령어에 의해서 완료된 거예요. 자 부분 완료 에서 커밋 하면 완료되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는 뭐 해야 돼요? 롤백 명령에 의해서 복귀한다. 자 4번 볼게요. 4번은 자 자연스럽게 용어 만들어가는데요. 데이터베이스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손상된 내용을 손상 이전으로 뭐예요? 복구 자 뭐한다 그래요? 회복 회복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회복 이고요.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는 즉시 갱신 기법 지형 갱신 기법 검사 기법 그림자 페이징 이고요. 자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 4회인가요? 즉시갱신 답 자체가 즉시갱신 적는 문제가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동시에 다수의 사용자들이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동시에 다수의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수행시킨 연산들이 문제없다. 독립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을 제어하는 것을 하는 것을 5번이라 한다. 자 뭐가 어울릴까요? 자 병행 그렇죠? 네 자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것 자체는 병행수행이고요. 각각 수행 이걸 제어하는 건 병행제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행제어를 안 하면 병행갱신 분실무순성 연쇄부기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 문제점 알고 계시고 자 대표적으로 자 로킹기법에 기반해서 병행제어 수행하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다음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1번 데이터베이스 수많은 데이터 많은 데이터 데이터가 너무 많아. 근데 빠르게 뭐하고 싶어요? 자 키워드 검색이죠. 자 우리가 물리적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이기도 하고요. 자 인덱스 파일 과 실제 파일을 기억하는 데이터 파일로 별도의 영역을 저장 매체로 필요한 상황 오버헤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검색의 효율은 인덱스 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최신에는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갖는 객체 개념을 이용해요. 개발하는 기법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객체장에서 기법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객체장형 데이터베이스 있으니까 상위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특성을 하위에서 물려받아 재사용할 수 있는 성질을 얘기한다. 이러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자 상위가 있고요. 하위가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 뭐예요? 인헤리턴스 상속 3번은 자 우리 위에서 마지막 문제였는데 이전 문제 병행제어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 뭐예요? 음 럭킹 해서 로킹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영어로 대문자도 좋고 소문자도 좋아요. 로킹 기법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기에서는 항상 로크와 관련해서 한 문제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기에서는 일단 병행제어 부분에서 로킹 즉 시갱신이 조금 더 먼저 출제가 됐고 로킹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단어적으로 로킹 기법 ING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킹의 단위 뭐 두 번째 설명으로 나아지는데 로킹 단위에서 병행 수준 공유도에 영향을 미친다. 자 5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체 객치가 아니에요. 개체를 상호 구별 하게 되는 하나하나의 대상을 이야기한다. 이거는 기본 용어예요. 그 이외의 용어 개체의 종류 중 한 릴레이션에서 자체적으로 검색을 못한 경우 다른 릴레이션을 활용해서 참조해야 되는 이런 개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해서 아 종속되는 개체 혼자 독립 개체가 아니고 종속 개체 이다 라고 해서 용어 정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주요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용어 익숙하지 않은 용어도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염두 항상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실기시험은 전략이 뭐냐면 공부한 걸 틀리지 않고 맞고 오는 겁니다. 모르는 걸 맞고 오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요. 마지막 한 문제 데이터베이스 이번 다섯 문제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 부분 이용어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개정되기 전에 튜닝 이런 문제가 출제됐어요. 튜닝을 약술 하세요. 약술형 간단히 쓰세요. 튜닝의 정의 정보처리 기사와 관련해서 출제가 된 부분이고 개정된 이후에도 출제범위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성능향상 키워드고요. 그러기 위해서 최적화되도록 재조정하는 기법 이 키워드예요. 이미 데이터베이스 있다.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튜닝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접근했을 시간을 줄여 신속한 검색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저장목만 조정하고 공간 확보에도 효과적이다. 이건 튜닝의 장점 이후에 효과인거고 약술하세요 했을 땐 대부분 정의에 대해서 약술하시는 겁니다. 또는 반대로 설명하고 지금처럼 튜닝이라는 용어 적는 것도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은 데이터베이스의 한 부분으로 특정 사용자가 관심있는 데이터들 다음은 비교적 자 보세요. 규모는 비교적 규모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 중에서 의사결정을 위해서 자료를 모아놓은 것 중에서 부분화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형태는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기업 경영활동을 돕기 위한 시스템 의사결정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아니고 그거의 일부예요. 목적을 가진 부분화된 데이터 뭐예요? 마트 마트 좀 규모 작죠? 데이터들의 마트 자 3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테이블이 있다. 근데 이거를 분석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차원적인 구조적인 분석기법 기술 해서 자 다수의 테이블이 이용하는데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분석형 애플리케이션 이고 사용자가 직접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기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온라인 OL 자 분석 뭐예요? A P 자 마지막으로 분선 데이터베이스 고급 데이터베이스 분선 데이터베이스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가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되어 있다. 노드로 인식되면서 분산되어 있는데 하나의 단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제어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야기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분산되어 있는데 운영적으로는 단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가 되고요.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가 실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별로 상관없이 사용자는 파인 시스템처럼 필요한 데이터 검색하고 갱신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분산되어 있는 여러 개의 노드를 나누어져 있지만 나누어져 있는 사실 느끼지 못한다 해서 이걸 무엇이라고 하는가 투명하다 상관없다 에요. 어느 위치에 있어도 상관없다 투명성 입니다. 5번 SQL과 관련해서 C, C++, Visual C, Java와 같이 호스트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삽입되어 키워드예요. 포함되어 실행되도록 하는 SQL 관련해서는 내장 SQL 정의가 지금 구조적지리어 SQL이 내장되었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진 않지만 내장 SQL 기법을 이용해서 사전에 외부 데이터 물러와 저장할 수 있는 호스트 변수에 있어서 선언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SQL의 키워드를 제외한 설명료에 속겠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베이스 롱과 관련된 기본용어 여러분 꼭 암기하시고 한 번쯤은 꼭 볼펜으로 적고 손으로 정리 연습 하시고 시험장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챕터 입니다.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 출제 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라고 했죠. 대부분 영역이 명확해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 오해를 살만한 문제 애매모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문제 개정 첫 해와 다음에 첫 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제가 이걸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이 정도 수준이다 를 감안하고 마무리 학습 하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기사인데 우리 기사예요. 프로토콜 3요소 쓰세요. 그러면 뭐예요? 고모님이 타이밍 이게 어렵진 않죠. 고모님이 타이밍 영어도 좋습니다. 센텍스 세만틱스 타이밍 그런데 필기에서 이게 출제되면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실기에서는 이렇게 용어 암기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쉬어도 이렇게 적을 수 있냐 이 문제예요. 부분 점수는 있긴 했지만 5점이에요. 어렵진 않죠. 그리고 첫 회에는 두 문제 출제됐어요. 프로토콜 랑 OSI 세븐레이어 중에 첫 시험이니까 물리계층 피지컬레이어 이게 답이었어요. 물리층 뭐 맞고요. 자 2회차에는 난이도가 갑자기 어려워 짓고요. 문제 두 문제 인데 하나는 IP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체인지 모드 명령어 작성하는 리눅스 명령어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거는 운영체제 문제로 분류를 하는 게 좋겠네요. IP 생 문제 출제됐습니다. 제가 이야기 들었던 체인지 모드는 난이도가 좀 높은 운영체제 문제였어요. 와제가 되는 문제는 아니었고 네 자 그리고 자 3회에는 프로토콜 OSPF 있죠? 네 ICMP TCPIP 쪽 프로토콜 종류 하나랑 대표적으로 라우팅 프로토콜 OSPF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라고 했을 때 IP 버전 6 이게 답이에요. 수준이 이렇다구요. 저 오울 않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회차에는 두 문제 출제됐어요. 한 문제는 IP 버전 6 128 비트 그리고 8 그래서 IP 버전 6 와 관련되어 있는 빈칸 채우기 문제 출제됐구요. 자 RARP 그렇죠? 예 프로토콜 종류 중에서 TCP IP 종류로 볼 수도 있구요. 그렇죠? 해서 IP 쪽 문제라고 볼 수 있는 RARP 답으로 적는 문제 제가 언급을 제외한 것들이 일부 분석으로 운영체제 쪽에서는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 수준 나오면 답 잘 적을 수 있지 만약에 출제되면 아까운 문제에요. 여러분이 기억이 순간 나지 않으면 해서 마무리는 꼼꼼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개정된 첫 해에는 물리층 해가지고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번 저희 지금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아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일곱 인데 뭐 칭찬은 안 적으셔도 되죠? 보기 그대로 작성하니까 하위계층 여기가 1계층 7계층 상위계층 까지 물리 굳이 여기다 물리계층 이라고 적을 필요가 없죠? 데이터 링크 영역에 글씨 본인의 필체가 작으신 분들 큰 부분들 연습하셔서 하단 연습란에서 옮겨 섞기 뭐 이런 연습들 하시라는 거예요. 별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어려움이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어려움이나 걱정으로 다가오는 분들은 연습만이 살 길이죠. 그래서 아이고 이런 경우에요. 자 보시면 전송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어이구 실수했어요. 말하다가 그럼 어떡해요? 이렇게 두 줄 적으십니다. 화이트 안됩니다. 자 데이터 링크 다음엔 네트워크 죠. 그리고 전송 이렇게 색칠하지 마세요. X표 하지 마시고 두 줄 적으십니다. 전송 세션 필기와는 다르게 실기 시험지가 훼손되지 않는 이상 찢어지지 않는 이상 시험지 교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역 활용 답안지 시험지 활용 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표현 인쇄 인쇄 상태가 이상하거나 시험지가 훼손된 상황이 아니면 여러분이 이렇게 두 줄 적고 작성하셔야 되고 제가 설명하느라 이런 데 빨간색도 하고 파란색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원래 원칙은 시험지에 낙서하시면 안 돼요. 밑줄도 원래는 안 돼요. 밑줄 정도는 감안해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다른 낙서를 적으시면 채점 안 합니다. 그 부분 채점 안 하는 게 기본 사항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이거는 돼요 저거는 돼요 따지시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원칙은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포트 번호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와닿는 출제 범위에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어렵진 않거든 해서 TCP IP와 관련하여서 전달되어질 특정 프로세스를 인식하기 위해 포트를 사용하는데 이미 예약되어 있는 포트 잘 알려진 포트와 관련해서 1024개 중에 그중에 예약되어 있는 대표적인 포트 번호 FTP 데이터일 경우에는 20번 포트 FTP인데 제어는 21번 그리고 텔렛은 24번 SMTP는 25번 DNS 53번 인데요. 우리 인터넷 관련된 프로토콜 HDTP는 80포트이다. 자 프로토콜 TCP IP UDP 우리 실기 말고 필기에서 이미 TCP IP와 관련해서는 출제 비중 항상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었는데 계층적으로 TCP, IP, UDP 에서 설명되어 있는 거에 항목 모두 쓰세요. 나열하는 문제. 옳은 것들 골라내는 문제이죠. 틀린 것만 답안에 안 적으면 부분 점수 있습니다. 근데 틀린 게 포함되면 무조건 0점이에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TCP는 순서 제어 에러 제어 및 흐름 제어 패킷 다중화 기능을 제공한다. A 맞네요. 동그라미 안 하시고 그냥 A 적으셔도 돼요. 보통 ㄱ, ㄴ, ㄷ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자 UDP와 관련해서는 TCP와 함께 전송계층 맞아요. 그런데 TCP와는 다르게 뭐예요? 전송 확인은 신뢰성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TCP는 신뢰롭고 UDP는 비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키워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자 B 맞고 자 하위계층인 IP는 에러 감지 및 복구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신뢰가 낮아요. 그래서 TCP가 필요한 거죠. C 맞아요. 자 TCP 데이터 그램 단위의 고속 전송 아니죠. UDP 설명하는 겁니다. 자 해서 ABC 3개 적어야 5점 득점하는 상황입니다. 해서 네트워크 기초 활용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OSI 7 레이어 뭐 당연히 설명하면 어떤 레이어인지까지 꼼꼼히 암기하고 가는 필기와의 시험 학습 방법 동일하게 마무리 잘 하고 가시면 20문제 중에 여러분 몇 문제요? 우리가 4문제에서 5문제까지 모두 맞으실 수 있고요. 그렇죠? 1문제 정도는 틀리더라도 여기 주모듈이기 때문에 60점을 위해서 그래도 필기를 다시 한번 다지게 해야 되는 실기 학습의 학습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해당 모듈 관련해서 11모듈 예상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